다이빙 모드 그 뭐냐, 숨 쉴 수 있게 하는 거랑 난 그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그 발에 끼는 거 오리발이 추가되는 모드인데 간단하게 추가되는데 간단하게 추가되는 것 치고는 굉장히 뭐 다른 거를 할 때 넣어서 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이게 산소통인데요 에어탱크 같은 경우는 양동이 하나랑 나침반 하나가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나침반을 만드는 법을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나침반은 이렇게 가운데 레드톤을 두고 철개를 두르면 됩니다 하면서 순간적으로 모르신 분이 계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근데 이 에어탱크가 있다고 에어탱크를 장착할 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에어탱크를 장착할 수는 없고 여기 보면 이거 있죠 스쿠버 고글? 스쿠버 고글 같은 거에 조합법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요리 다섯 개랑 명물 세 개 그리고 이거 에어탱크가 있으면 스쿠버 고글을 만들 수 있어요 스쿠버 고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낄 수 있습니다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지금 스마트 무빙을 넣었거든요 스마트 무빙이 안에 있어요 근데 원래 보통 아이템들이 스마트 무빙을 끼면 막 돌아가거나 그래 근데 이건 그러지 않더라고 어 이거 내 눈물 보이는구나 보통은 안 보이는데 스마트 무빙을 지원을 하더라구요 한번 들어가볼게요 아 들어가기 전에 안 들어갈 때를 보여드렸구나 원래 바다가 이렇게 보시면 안 보여요 안이 안쪽이 근데 이걸 끼게 되면 안쪽이 다 보여요 그리고 이게 그냥 좋은 게 아니야 이게 마인크래프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야간투시가 저렇게 잘 보이지 않거든요 원래 좀 약간 뿌얘져요 깊숙이 들어가면 한 10초 정도 하면 되겠지 이게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너무 깊숙하지가 않아서 그런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약간 푸른색 보이시죠 푸른색 이 푸른색 원래 야간투실 써도 이 푸른색이 남아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고글을 끼게 되면 이 푸른색들이 많이 없어져 훨씬 괜찮아져요 이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거지 이따가 조금 먼데 깊은 바다가서 보여줄게요 이거는 한 번 더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리발 오리발 같은 경우는 가죽 두 개랑 청금석 두 개로 만들 수 있는데 원래 오리발이 파란색인가 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리발은 평소에는 작동 안 하고 물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신속이 붙게 돼요 이런 식으로 원래 오리발이 좀 더 수영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더 수영을 빠르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짠 그리고 다음은 이게 스쿠버 다이빙 이라고 했던 약간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작살이 추가가 돼요 보면 이게 작살 할 때 필요한 건이고 저어법은 가운데 화살 그리고 먹물 노란색 아까 썼던 에어 탱크가 여기서 한 번 더 쓰이고요 그리고 철개 두 개 막대기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살을 쓰기 위한 화살 같은 거를 만들려면 작살 4개를 하고 하나를 또 해서 5개를 주면 되고요 총 4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살 총에다가 이 작살을 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쏠 수가 있어 봐봐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쏘게 되면 화살로 바뀌더라고요 내려오면 화살이야 그래서 이게 철개 5개로 만든 건데 화살로 바뀌어 아마 그게 여기까지 한계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고구리랑 바뀌고 한 번 깊은 바다로 가보도록 할까요 제가 대충 찾아놨거든요 자 여기 일단은 이 푸른색이 약간이라도 보이는 게 원래 야간투시가 이렇게 안 보일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지 원래 안 이런데 한 번 벗고 보여줄게요 벗고 벗고 야간투시를 걸어서 어 봐봐 원래 이렇거든요 원래 이렇게 완전 푸르는데 어깨 어깨 다르지 약간 아 이게 내가 실험할 때는 와 이거 되게 좋다 이거 차이 많이 난다 생각 들었는데 성장 녹화 버튼을 누르고 하니까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 이렇게 멀리서 딱 맞추면 되죠 아까 떨어뜨렸는데 좀 없어졌어 어디 갔지 하나만 더 써야겠다 작사를 작사를 뭔가 진짜 총 갔다 덕분에 정말 수영하는 느낌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제가 스마트 무빙을 자주 쓰다 보니까 제일 좋았던 거는 스마트 무빙에서 오류가 나지 않는다는 거 스마트 무빙 오류가 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의 모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모드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에 재미난 영상들 많으니까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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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빙 빠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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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